여기 오면 가서 좀 가꿔야 될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춧가루 사진이 해야 돼 하거나 너 이름을 부르라고 네, 기억해놨 이걸 찾으려고 김청열 교수님 김청열 교수님 김청열 교수님 김청열 교수님 햅 gurie 김청열 교수님 김청열 교수님 김청열 교수님 네, 커요. 여러가지 뭐예요. 동생, 동생, 동생이라고 그런가.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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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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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동생, 동생, 동생. 동생까지만.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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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바라기 속에 푸셔서 좋습니다. 여기 불가리아입니다. 불가리아입니다. 해바라기가 좋습니다. 오우. 노스톱. 불가리아. 이씨. 왜 불가리아? 김치랍이 낫더라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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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유럽과 아시아의 격착점에 자리 잡고 있는 물거리야. 유럽과 아시아의 격착점에 자리 잡고 있는 물거리야. 유럽과 아시아의 격착점에 자리 잡고 있는 물거리야. 에이 egg 구축제는 애호동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 물거리야. sales & $%&%$%&%$%&%$ lesed. 건물 속에 현멸적인 호스트들이 있습니다. 미래저미러게 스리잡으셨습니다. 이 시계 색이 이런 곳의 호스트를 열려버렸습니다. 네, 손실장이네요. 이 시골이 눈으로 실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입니다. 전통 가옥들을 이렇게 쭉 이루어진 그런 마을에 가셔서 점심 식사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지금 도착하신 이곳 벨리굿 트루노브로 돌아오셔서 자랑 같이 시내 관광하시고 성관광하시고 소페아로 이동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번엔 항상 도착한 곳으로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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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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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셔오세요 밥 좋습니다 자고로카 이게 무슨 요리에요? 이거 생선요리인데 흰살 생산에 토마토 소스 이거 먼저 먹어야지? 메인이요 메인이야 메인입니다 아아 나는 이거 있어서 국기가 나오는데 하고 아아 제가 원래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돌아가라고 연출하는거죠?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줌도 되죠? 네 됐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카메라가 부드럽고 좋네요 화질이 되게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꺼습니다 여기에서 저거 가서 찍어야겠다 저기 꽃 이렇게 해서 돌여나가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우리 예 dolor 공장 한국 이해하시니 여기 한국인, 소피아에 아시다시피 또 한국인